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영국의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오브컴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12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중 약 740만 명에 이르는 17%가 2013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최소한 하나 이상의 온라인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이용했고 그 중 4%의 인터넷 이용자는 불법적인 콘텐츠만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개월 동안 온라인상에서만 1억 9천 9백만 트랙의 음악이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소비됐으며 이는 영국의 인터넷 이용자 중 9%가 최소 한 트랙의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한 수치에 해당합니다. 2013년 9월 영국은 지식재산청과 런던 경찰의 협조로 지식재산권범죄전담부를 창설했습니다. 수사, 분석, 연구팀 등 총 19개의 팀으로 구성된 지식재산권 범죄전담부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지식재산 관련 범죄를 전담하여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1998년 10월 자국 내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보호를 위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이 허락 없이 다른 사이트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온라인 사업자에게 소명하면 해당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해당 저작물을 삭제해야 합니다. 이처럼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이 엄격해지고 있으며 폴리침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 표절과 무단 복제 등이 심각한 저작권 침해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쓴 수천 개의 복사물을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하여 광고를 유치하고 불법적인 수익을 올리는 웹사이트들을 스크래퍼 사이트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RSS 기능을 이용해 게시물을 무분별하게 스크랩을 합니다. 미국 투자정보 사이트인 푼노티디의 편집장 미셜 레더는 자신의 글을 지속적으로 무단 복사하고 게재한 사이트를 상대로 저작물 사용정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그들의 저작물 무단 게재를 비난하기 위해 쓴 글조차 그 사이트는 스크랩해갔다고 말했습니다. 유명인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블로그 등에 게시한 글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하여 전자책 출판 등의 콘텐츠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여행가이자 사진작가인 로렐 반포센은 사용자들의 무단 스크랩 행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반포센은 자신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지 또 어디로 스크랩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글에 일일이 링크를 걸어놓아 무단 게재되었을 때 트랙백 할 수 있게 만듭니다. 트랙백은 게재한 저작물이 다른 사이트에 게재됐을 때 누가 가지고 갔는지 알 수 있도록 만든 방법입니다. 또한 구글 검색 등을 통해 자신의 이름이나 글을 검색해보거나 구글 알러트 기능을 이용해 뉴스 사이트나 블로그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발견하는 즉시 알려주도록 설정해둡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반포센은 자신의 글이 무단 게재된 사이트들을 확인할 수 있었죠. 국제지식재산권위원맹이 발표한 미국 저작권 산업 2014 리포트에 따르면 2013년 핵심 저작권 산업은 미국 경제에 1.1조 달러의 경제 효과를 안겨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저작권 관련 산업은 이제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체계적인 법의 재정과 적용이 산업 발전에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저작권 관련 산업의 육성은 차세대 산업의 성장 공력이 될 것입니다.